자, 작동이 안 빠져나? 해야지 어른의 날을 내버려둔 높여져서는 내 사랑 없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랑에 빌려버린 내 꽃 없으니 제 마음을 세게 가네요 어디서 온도 그 사랑을 가해 떠나라는 걸 느끼기까지 내가 그 사랑을 하늘에 비어든 내 마음을 끌리던 그니게 소식이 천천히 전달라고 이리와 졸라 이 소식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마음을 이해하도록 어디서 온도 흑사람 울려해 떠나가는 이 날인가 흑사람 울려 갈래기여 니네마음 틀리던 흑사람 소신경처 전해던 어디서 온도 흑사람 울려해 떠나가는 이 날인가 흑사람 울려 풍사람 울려 흑사람 울려 흑사람 울려 흑사람 울려 이거 또 갑자기 장구를 또 치다 보니까 간만에 쳤네 간만에 노래 부르면서 한다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 니메덕불이에요? 그러면 니메덕불도 한번 가야지 주세요 전설 열심히 열심히 노래해 주세요 아깝어요 바빠서 그래 바빠서 아깝다 아깝다 어디까지 가나 보자 아픔 비벼의 옷이 스칠러가 선종의 성도마라 비벼의 삶과 스칠러가 하나밖에 없는 내리오 누가 홀려와 두렵소 작동의 예수일까 비벼의 예수일까 세찬 바람으로도 곳에서 보라가 당쳐도 영원한 당신에게는 우리 죄의 빌어 생물을 따라 편안하게 비벼의 권력을 믿으며 강을 쳐서 흘러가는 가누이 생물이 약속하오 내 영혼을 신고 살아라니 누가 홀려와 두렵소 창동의 예수일까 이내 예수일까 세찬 바람으로도 고생으로 돌아다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눈물이 되리라 창동의 예수일까 창동의 예수일까 이내 예수일까 창동의 예수일까 창동의 예수일까 창동의 예수일까 그래요 여자들은 남자들의 등 뒤에서 이렇게 바람막이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들을 바라보고 요즘은 또 시대가 틀려갖고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거야 바뀌었어 어 바뀌었어 여자들이 요즘 여성시대잖아요 여자들이 나가서 남자보다 더 돈도 잘 벌고 하니까 요즘 거꾸로 돼갖고 남자들이 여보 당신이 나가서 돈벌어 난 집에서 살림할게 그런 남자들도 많아 많죠 하여튼 옛날부터 왜 여성분들은 그렇게 천대시 했는지 몰라 그래 그 다음 건 뭐예요 돼지야 돼지야 한고요 그것도 한번 가봐야지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